이야, 혈규 왕상 선생이구만. 대화에 앞서 피 좀 솔찬히 뽑아야 할 것 같어. 얘들아. 야, 조자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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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심해.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건 사랑의 회초리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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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지 마. 보지 마! 보지 말라고! 아! 아! 박 뛰어내려? 할 수 있겠어? 못 뛰어내리겠지. 정작 너는 못 뛰어내리면서 왜 다른 사람을 떠내냐? 무슨 개소리야. 내가 도와줄까?